대표님 요즘 대표님을 사칭하는 리딩방들이 너무 기승을 부려서 몇 배 없이 사기로 돈을 횡령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도 어떻게 투자들이 대처해야 될까요? 저도 이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라든가 유명 연예인들이 도용당해서 아이디를 도용당해서 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전화가 오면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역부족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 가짜들이 흥행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권리더라도 새로 만들면 되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계인들이 금융 지식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면 안 됩니다. 대개 금융 문명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기를 당하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 그럴 겁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투자를 대신해줄 테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절대 리딩방 같은 데 빠지면 안 됩니다. 리딩방이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되지 않아요. 주식은 단기적으로 절대로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존리의 부자 학교에서 어떤 금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강연을 할 때 반드시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이메일 주소에 연락을 주셔서 진위 확인을 하시는 걸 정말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사기꾼들을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돈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는 돈 금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일단 보내라는 거는 일단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속지 마시고요. 금품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사기라는 거 반드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